자, 비가 오는 오늘 그리고 시장도 축축 처져서 아우, 기운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수록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기운도 내시고요 원기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문자 열려있고요 너튜브도 열려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958-9082번, 02-958-9083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1등 전문가는 나야나 바로 딜사이트에서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익률 전문가 나야나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1등이 된 소감 어떠세요? 소감? 네 아직은 뭐 좀 자랑할 기간은 아닌 것 같고 난 아직 목마르다 네, 아직 목마르다 한 세 자리 때는 그래도 나와야 좀 1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호진 전문가님과 쭉 지금 전문가님 종목들을 보셨다면 수익률 다 잘 나가고 있어서 뭘 사야 될지도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일단 잠시 뒤에 공략지도 될까 기대해보겠고요 오늘 짱, 별점을 좀 먼저 주세요 5점 만점 몇 점일까요? 네, 사실 오늘은 별점 한 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겠죠? 네, 오늘 좀 짝에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그러면 이 시장을 딱 정리한다면? 시장은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맛이 없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팥과 같은 그런 좀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심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별점을 한 개 준 이유는 사실 이전에 미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사실 그거를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장이 빠지니까 갑자기 국내 증시도 덩달아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야속해서 별점을 많이 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미장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게 아닙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파라기 오리어 나오게 되면서 전약 후광 장세로 좀 가주기를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5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많지는 않더라도 500억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조금은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도였던 섹터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현재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수를 좀 떠받들기 위해서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좀 장기간 조정을 좀 보였었던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같이 보였었던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받쳐주려는 의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지금은 뭐 마이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미증시 따라서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흔들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추가적인 조정이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혹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충분히 지금 그런 여유가 있는 종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장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내해야 되고 비도 혹은 시장 여파 없을 때는 그냥 좀 이걸 즐기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즐길 때 어떻게 즐기느냐 저희 주식도 소문맞지 바로 주슐랭 아니겠습니까? 주슐랭과 함께 재미있게 이런 시장도 즐기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벌써 뭐 너튜브에 우리 브릿지님, 무지개님, 꿈두리님, 지혜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다 오고 계신데요 너튜브로도 종목 고민들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너튜브 디엘 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문자가 오늘 많은데요 샵 9083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꼭 남겨주세요 어제 보니까 비중이랑 평당가를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 접수가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가온전선 좀 문의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전선주 잘 갈 때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신 건가요? 지금 6만 원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탈출일까요? 아니면 홀딩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세요? 일단은 이게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또 1등 전문가 강호진 전문가님 네 지금 대응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럴 땐 좀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선주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같이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는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고점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가온전선이라는 기업도 보면은 15,000원 구간에서 7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거의 40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절대 적은 상승폭이 아니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항상 추세가 꺾일 것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온전선이라고 하면은 이 LS그룹의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3대 전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력설비나 전선주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수혜를 보고 실제로 좀 수익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는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400%의 상승을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인 숨고르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과 함께 이런 고가권에 있는 종목은 당연히 따라서 조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장이 일단 지지를 받아주는지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온전선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4만 5천원 구간에서 이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됐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 구간으로 4만 5천원 정도를 잡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4만 5천원 구간을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가 크게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큼 거래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도 이 구간에 많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면서 4만 5천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비중이 30% 정도가 되시는데 최소 비중 축소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선주들 전력주들 쪽으로 좀 강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 가온전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그 업황적인 부분, 섹터적인 측면들의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저희가 선물 드리면서 용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텀블러 있는데요 어떤 선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떡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번님의 S&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1,383원의 14% 종목 지금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만 9,250원의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좀 여쭤볼까요? 손실권인 종목들이 오늘 사연안을 굉장히 많이 당장하는데 그럴만하게 좀 시장 여파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S&D도 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네 S&D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5만원 이상에서 잡지 않으셨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사실 4만원에서 4만 1,500원 지금 이 매수가 부근에서는 사실 한 번쯤은 좀 진입했을 만한 가격대기는 합니다 근데 한 번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진입을 하신 건지 전에 진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식료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었고 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닭볶음면의 소스 제조사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 구간에서 6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5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손절가는 확실히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단기적인 조정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역량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 14%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지지 라인을 보게 되면은 한 3만 8,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밑에서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위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맞닿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세 전환이 되게 되려면 지금 이중 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이 매수가 부근이 넥라인에 걸쳐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사실 오늘 2만 주 막 이렇게 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만 주 이상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4만 1,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짧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원 정도로 이전 고점 저항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물량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으로 좀 짧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 흐름을 보게 되면은 21위 평선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역시나 좀 단기 추세를 좀 깬다라고 한다면은 전략 매도 하시는 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 신고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정 이후에는 이제 예전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받고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 변동폭이 좀 굉장히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인 반복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모멘텀 다 받고 있는 고가 종목들은 21위 평선 이탈도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또 너무 저희 애청자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주슐레 언제부터 신청하셨어요? 첫방부터 신청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첫방송부터 쭉 애청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어떤 종목 좀 들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요? 평단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만원에 비중은 30%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게임을 좋아하셔서 이 종목을 좀 선택하셨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이 더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또 이런 이유를 듣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신지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리니지왕국은 이제 끝이 난 건가 주가 동력을 줄 히든카드는 없는 건지 바닥이 더 나온다라는 또 우리 시청자님 의견이 있네요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손절할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이미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타기를 좀 권장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홀딩을 하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NC소프트 하면 당연히 이제 리니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니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나서 이 리니지에 대한 추억으로 사실 돈을 사용한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과금을 하게 되면서 이제 NC소프트가 큰 돈을 벌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니지라는 단일 IP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왔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갈 텐데 실적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지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도 39억 원 그래서 1분기에는 반짝 반등을 했으나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단기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다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변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3분기, 4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신작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호연이라는 RPG 게임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TL이라는 게임도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작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역시도 중국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냈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 IP를 기반으로 이제 블레이드 소울2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 이제 판권이, 판호가 발급되지 않아서 출시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판호를 발급받게 됐고 이제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작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해주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5월 10일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7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바닥 구간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추세가 턴어라운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홀딩을 하면서 추세가 본격적으로 바뀌어지고 또 이런 장기 2평선들이 지금 기울기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2평선이 지금 전부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정배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다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만원 구간에서도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게임주들에 대한 투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신작 기대감 혹은 이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좀 견뎌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지금 전략대로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고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네 견딜 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디면서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선물 같이 드릴게요 힘내시라고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드시면서 성공에 대한 또 앞으로의 도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좀 받아 봤습니다 진짜 비도 오고 여러분들 사연들도 들어보니까 정말 아 이렇게까지 손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우리 너튜브 오니까 주식 컬렉터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말티님 어서 오세요 우리 또 고동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굿 애프터눈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괜찮고 전화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방법 열려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종목에 대한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뮤티사이언스 18,740원 8.7% 비중인데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KVT 하면은 물 올랐다 하반기까지 쭉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손실 나도 이럴 때 좀 비중을 더 넣어가야 되나 확대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ODM의 실적이 신고가를 행진하는데 이 선진 뮤티사이언스도 이 ODM 전용 공장이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만큼 아무래도 지금 수요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선진 뮤티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 뮤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8,000원대에서 2만 4,000원까지 3배의 상승이 나왔는데 두 달도 안 걸렸어요 3배까지 오르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선진 뮤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선크림, 선케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근깨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에서 이 선케어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었죠 뭐 선진 뮤티사이언스라든지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에이에스텍 이런 선케어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아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배가 오른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배가 오른 상황인데 이제 거래량을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었던 이 캔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윗고리가 달리고 또 이 최고가 이 천장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모아서 들어왔었던 계속적으로 가져왔었던 물량들은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단에 있는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두꺼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지금 14,500원에서 15,500원 사이 15,500원 사이에서 보시면은 지금 수급선 이 61위평선 구간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미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이기 때문에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최소 14,500원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18,700원이라고 하셨는데 18,700원대 매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가 딱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더라도 아 이제 막 본전 왔으니까 내가 수익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해두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보자라고 좀 얘기해 주셨고 반드시 지지가 좀 되어야 되고 최소 14,500원이 지켜지는지 이 가격라인을 꼭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요 번호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샵 9083번으로 어떤 선물 좀 받고 싶으신지 그리고 선택되신 분들은 꼭 번호랑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고요 지금 전화도 열려있기 때문에요 전화 06958-9082번 0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 종목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먼저 문자 사연 또 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지금 재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 지금 2만 7,700원에 30% 비중입니다 3699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이 종목이요 저 어떡하죠 진짜 좀 도와주세요 사연이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710원 지금 와 엄청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권을 좀 들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걸 지금이라도 어떻게 던지는 게 맞나 기다려서 기도매매가 필요한 종목인가 많은 생각 들거든요 전문관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어려운 테마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 XR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다가 사실 그 이후로는 전혀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게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생각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일상으로 좀 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재택근무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XR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가슴이 아픈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의 실적이 원래 이게 원래도 적자였지만 20억 수준에서 지금 100억대, 200억대 그러니까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실 이게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좀 물타기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지금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과 구글이 갤럭시 XR 콘텐츠에 대한 협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MP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면서 올랐는데 사실 이 테마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메타버스나 XR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테마주들 가운데서도 XR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가 상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확실한 실물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 이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전히 역배열로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8천원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윗고리를 두 번 달고 최근에 MP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오다가도 윗고리를 계속적으로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게다가 이제 저항선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죠 61위 평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추세로 좀 보자면은 8천원 상단으로 올라서서 좀 안착을 하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지금 5.12 평선, 11.12 평선, 21.12 평선 이렇게 정배열로 좀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이 다시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비중 축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힘든 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할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를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추가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서 다음을 같이 한번 준비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전화를 문자를 주셨는데 메타버스 관련 좀 들고 계신 분들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힘이 좀 드시는 상황일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힘들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추후를 좀 도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떤 마음으로 또 이거를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떡 선물 사이트 드릴게요 문자 저희 9083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도 지금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 말고도 유튜브도 있어요 마이티님이 사연을 올려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 43만원에 5%입니다 마이너스 77% 와 손실이 엄청나시네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주식 시작에 여파도 있겠고 소외받는 종목이라면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 좋지 이런 상황이 드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말티님께서는 지금 꽤 소실복이 크거든요 거의 이러다가 세 자릿수까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단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좀 저에게 힘든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도 시장이거니와 일단은 이 시기 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를 가지고 리사이클링 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좀 같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장하는 시기에 공모가도 굉장히 좀 높았었고 관심은 굉장히 크게 받았었죠 이제 그랬는데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 아예 관심을 못 받고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출렁거림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가 오히려 5%의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도 섹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차전지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리사이클링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금 매수가가 4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워낙에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게다가 비중도 5%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날 때 그때 좀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차전지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곡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막판에 거의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바닥을 잡았다 이런 기대감이 들려오고 이제 AI라는 트레거가 발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곡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금리 인화로 인해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 번 이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투심이 확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티님께서 창피해요 라고 했는데 단타를 좀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EAS 전략들 그때마다 다시 사연 주세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강우진 전문가님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수익률 1등 전문가입니다 잠시 뒤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하시는 분들은 소유기 맛에 나오는 탑팩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문자 신청해 주셨던 3699번님 그리고 말티님 샵 9083번으로 저 오늘 종목 당첨됐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작진 전화 갈 거예요 선물 받으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1등 전문가죠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우진 전문가의 수익의 맛 탑5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너무 시원스러운 상승률 나타나고 있죠 블루엠텍, 케어젠, 서연이와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 모두 다 수익률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탑오브탑은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32.07%의 강한 상승률 보여지는데 리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1등 전문가답게 모두 다 시원스러운 상승률입니다 일단은 브라보라고 저는 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브라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댓글로 한국무븐엑스부터 먼저 볼까요 다른 종목들 다 잘 갔는데 얘는 시장 여파를 살짝 받았나 봐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무븐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전히 좋은데 사실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손적가를 이탈한 만큼 확실하게 현금화는 해두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추천을 해드릴 때 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저점을 깬 상태인데 만약에 이 반등이 바로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을 했었던 가격 4,500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기적인 이 기술적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이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4,5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보셔도 좋고 근데 이 구간을 힘없이 이탈하게 된다 왜냐면 아직 거래량이 눈에 띄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차라리 충분히 기다렸다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기회를 준다면 그때 진입해서 수익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좀 더 낮을 때 오히려 좋다라는 기회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케어젠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7월 15일에 얘기해 주셨고 7.1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만 5,500원까지 지금 목표가 달성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캔들이나 차트적인 측면들에서도 이대로만 가면 1차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 확대도 괜찮나요? 신규의 진입은 어떻게 보시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시장 역량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신규 추가적인 진입은 그다음에 불타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1차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그냥 부담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에 제가 2만 5,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 시장 역량도 같이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저항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케어젠 같은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 상승폭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바닷건에서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이런 종목이라면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바닷건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케어젠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을 같이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걸 잡았어야 됐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익의 맛 여러분들 잠시 뒤에 지금 탑픽 종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런 수익률을 저도 갖고 가고 싶어 하시면 지금부터 저희 힌트 나갈 겁니다 힌트 맞춰보시면서 탑픽주를 예측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강우진 전문가님의 수익의 맛 탑픽주 문제 화면으로 먼저 힌트 만나보시죠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히읗,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초성으로 다섯 글자가 종목명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략적으로 유추가 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가지로 좀 축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류 자동화냐 로봇이냐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한번 드려볼 텐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자동화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저 산업군을 두 개로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현대 멤버샵 이런 것도 있고요 한 대만 이런 것도 있고 다섯 글자라고 하니까 일단 세 글자는 아니겠네요 다섯 글자는 모르겠지만 산업군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동화 쪽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건 맞나요? 그쪽은? 네 자동화 쪽이 맞습니다 자동화 쪽은 맞는데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호두맛 버섯 하니님 이렇게 또 센스 있는 오답을 환대묘비스 이렇게도 있고요 호두맛 박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우리 전문가님이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그분 선물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PD님한테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충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멤버샵 드리고 싶네요 지금 드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도 멤버샵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럼 PD님께 선물 주시고요 그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현대 종목 공개를 해서 네 종목은 뭘까요? 현대 현대 무백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 자동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30년째 해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 그룹사 이제 계열사로서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대형 수주가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를 4천억을 따내게 되면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규 수주가 3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 해 동안 4천억이라는 수주를 따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3천억의 수주를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에도 그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이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매출액부터 체크를 하면 1,700억부터 지난해 2,6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어? 매출은 많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왜 줄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여러 상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신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던 게 바로 2차전지 내 공장에 들어가는 이 자동화를 신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좀 적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익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50%대 그 다음에 유보율은 1000%를 넘어가게 되면서 돈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돈이 지금 되고 있나? 실제로 돈을 벌고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 유동자산에 들어가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 기준 27억이 있었거든요 193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보시면 554억으로 실제로 현금이 많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22년도, 23년도는 돈이 빠져나갔지만 올해 1분기에 462억이 들어온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빠르게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5천원 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에 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다 게다가 수렴 구간에 거의 다 와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수는 바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천원에서 3천50원 사이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쌓여 있고 이전에도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3천6백원을 1차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구간 이 추세선 하단부인 2,790원이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현대무백스가 탑픽지로 뽑혔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종목교체 뭘 해야 되나 고민되시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천원에서 3,50원 매수과 3,600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는데요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개반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전문가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5호장 킥포인트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5호장 킥포인트의 환경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5호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영향을 준 탓이기도 하고요 또 간밤 엔비디아 등 다시 한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한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에서는 소폭이나마 장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이 하락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업종입니다 오늘의 상승업종은 단연 원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반기 수주권도 기대해도 될까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원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24조 원 체크 원자력발전소 수주 소식에 이 원전주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15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하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부터 들어왔던 기대감이 오늘 확정 소식에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 정부는 5년 내에 태물린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 원전까지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수원은 총 4기의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K-원전의 힘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올 하반기 입찰 예정인 네덜란드나 영국 등의 수주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에 이렇게 원전주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한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9%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10%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기술 서전기전 그리고 한전 KPS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상승업종으로 원전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밤 TSMC 실적 발표를 기다려볼까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하락세 짚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고 합니다 미 정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준을 보도와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 후보도 대만에 대한 발언들을 얹으면서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 위기감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보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위기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현 시각 개장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삼성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국을 다소 줄여 나가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또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SK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더욱더 큰 모습이죠 장 초반에 비해서 더욱더 하락률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IMT도 9%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6%대의 하락률, 팔압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밤 TSMC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오늘도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신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 힘든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 확정 이슈와 미증시에서 왔던 반도체 위기감이 강한 오늘 시장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오전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급락이 나타났죠 TSMC도 오늘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 가지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반영을 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역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대중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반도체주의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을 좀 받아가면서 일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시간을 좀 기다리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차익 매물이 한 번에 나왔다라는 게 좀 문제였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도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했죠 그러면서 당연히 시장 무서워집니다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고 빅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으로도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4%대 삼성전자가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낙폭이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양봉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10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면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양봉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국내에서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주에 대한 하락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오전장에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까지 어제도 하락했는데 어제도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들 하락했습니다 라는 오전장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 화장품, 건설, 조선 상승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죠 화장품, 그런데 건설, 조선은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부 건설과 조선이 오전장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섹터 하나 추가됐죠 2차전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는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틀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코스피의 하락이 코스닥의 하락보다 좀 더 깊은 게 2차전지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좀 더 잘 만회해졌죠 그래서 하락폭을 좀 줄여줬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낙복이 좀 더 깊다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비중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높죠 코스피가 그래서 좀 더 하락이 깊은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 오후장에서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질 않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유지가 되거나 사실은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사실 줄어들면 굉장히 좋아요 줄어들면 시장 반등 상당히 좀 빠르게 할 텐데 그건 기대감이고요 가능성 확률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오늘은 좀 높아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하락폭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늘어나는데 기관의 매수가 좀 더 빠르게 늘어나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후에 조금 하락폭을 좁혀준 건 기관의 매수였거든요 이 기관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오후장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눈을 하반기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지금 2분기 실적 좀 부진해도 돼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편안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화장품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건설 조선 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관의 매수 여부 매수 금액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의 낙폭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 흐름과 반도체가 하락폭을 얼마나 줄여낼 수 있을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장 킥포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위미디어 곽영우 대표님 헤르메스 스타게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그럼 나눠볼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K원전 24조의 수출입니다 원전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청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년 만에 바라카의 신화를 재현하는 건데 이제 K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썩들썩한데요 체코 두 반 있고 신규 원자력발전소에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의 수출 규모이길래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의의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이런 K원전 얘기들은 사실 오늘 내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15년 만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성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소 24종 규모의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체코에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한 그릇 나아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최고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를 더 키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바로 유럽 시장의 첫 번째 진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의의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 산업변의 상징성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멜린 지역 원전 2기 추가 건설 시에도 한국 수력 원자력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추가적인 모멘탐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멜린 추가 건설 시에 총 사업비가 대략 40조에서 50조 정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그리고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에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수주에 대한 규모는 재료가치 분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에 일단 24조 원 규모의 수주 그러니까 24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주는 굉장함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주목하신 것 같고 일단은 추가 모멘텀의 확장 등이 부분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AK 원전은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호재를 많이 안고 가는 거겠지만 어떤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투서 포인트를 잡아볼 때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원전 관련 종목꾼들은 대다수 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전체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가를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주를 받고 관련했을 때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아무래도 두산 애너빌리티 두산 애너빌리티 가장 선봉장에 있고 특히 지금 죽이기 제작을 관련했을 때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만 장기적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두산 바켓을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인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이즈에 따라서 지금 상승 동력을 살짝은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두산 애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가스터빈이라든지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인데 한전기술이 다 오늘 좋네요 한전기술이 지금 거의 2등주, 3등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통 원전을 수주를 하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29년부터 운영이 좀 예측이 되어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제 시공까지는 살짝 시간이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수주는 받았고 그럼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전기술이 지금 설계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설계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가장 큰 매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외에 우진이라든지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고 한전 KPS 혹은 한신기계 우진한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분들 역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가장 힘이 센 쪽을 붙는 게 맞아요 사실은 1등한테 붙어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먼저 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든 힘이 다 한전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결국 내가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테마성으로 조금 더 붙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물리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쪽은 테마로 할 때는 항상 1등 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테마로 할 때는 1등을 해라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이제 같은 팀코리아로 들어갔던 기업들이 한전기술 한전 KPS 대구건사 에너빌리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큰 맥락으로는 K원전을 다 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고 두 번째 2등주로는 숫자로 찍힐 수 있는 돈을 받아볼 수 있는 한전기술을 보자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K원전 어떤 거 봐야 돼요? 라는 측면으로 또 여쭤봤을 때는 그날 1등으로 가는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30년에 원전 10개 수출을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한 건지 K원전의 진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건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이제 10개 수출 목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일정 모멘텀입니다 일정 모멘텀 그래서 좀 와이드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일정 모멘텀 축소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체코 수주뿐만 아니라 모멘텀인데 8월에서 9월 달에 이번에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사실 힘을 좀 잃어가고 있거든요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나옴에 따라서 힘을 약하게 하고 있지만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인적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7월 달이니까 8월에서 9월 달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입찰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또 모멘텀이 작용할 거고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3분기에 2050, 3분기를 하면 10, 11월 8, 9, 10이죠 그래서 지금 2050 중장기 원전사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더불어서 또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보조기기 입찰 결과 발표가 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래서 손진국 도약 전략 발표 이런 내용들이 다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그래도 꾸준히 볼 만한 섹터로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8, 9월에 원전 3, 4호기 입찰 결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2050 원전산업의 발표가 어떤 식으로 청사진에 그릴 건지 여기에 대한 예상안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해주셨고요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말씀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로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도 전략 좀 잡아주실래요?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는 결과를 좀 기다렸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원전 관련 종목분들이 지금 선정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함께 달려갔는데 오픈이 되면서부터 좀 이제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대장주 종목군이 상이 풀리면서 빠르게 도망쳐야겠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다만 저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저는 항상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이 이제 이벤트를 앞두게 되었을 때 물론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하긴 하지만 결과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가 EU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제를 할 수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였는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픈이 되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이제 수출 기대감도 함께 나와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전 관련 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이 또 이제 굉장히 갭을 많이 띄어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오늘 이슈에 대한 첫 번째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 증시와도 함께 연결 지어서 보면은 미국에서 유스케일 파워라고 티커명이 SMR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이 나오면서 4달러 이하였던 종목이 1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못 따라갔고요 특히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유스케일 파워가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이고 미국 쪽에서 기술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일 때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장기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결국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들 그런데 아직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원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SMRE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유럽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천연가스라든지 LNG 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러시아 전쟁 터지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원전 쪽으로 또 찾고 있는데 우리가 또 체코에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물론 매출로 찍히기까지는 이제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모멘텀이 강한 상승력을 보이려면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조금씩 뭔가 이렇게 큰 힘을 웅축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 스케일 파워의 흐름도 좋으니까 뭐 K원전에 관련해서도 국내 추이도 살펴보시죠 자 곽시은 팀장님은 K원전 두산 애너빌리티 얘기해주셨는데 곽 대표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곽 대표님의 원픽 종목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원전주가 쭉 남아있네요 지금 서전기전, 우리기술, 보성파워탱 여러가지 종목들 안에서 곽 대표님의 원픽은요? 네 역시나 두산 애너빌리티가 탑픽지로 뽑혔습니다 두 분 오늘 좀 통하셨는데 곽 대표님 정말 1등만 봐야 됩니까? 1등만 보는 차원보다는 뭔가 좀 두산 애너빌리티의 어떤 지분가치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지분가치가 변화되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 주가는 하방 경제성을 확보해주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초입국민에 진입한 상태라면 조금 하방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산박회 투자 법인에 7200억 원의 차익금을 일단은 넘기게 되는 거죠 두산 애너빌리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채를 넘긴다라는 거예요 부채를 넘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 밖의 큐백스라든가 D20이라든가 분당 리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서 순차익금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개선된 재무 여력을 가지고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즉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설로 활용하게 되면 매출이 기존에 9조 원대에서 10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자본의 변화에 따라서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성장 모멘트까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을 시나리오로 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 빠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체코 원전 건설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시점은 2029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개선이 되는 재무적으로 개선이 되고 개선된 재물을 가지고 성장 모멘트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필리티를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분같이 변하면서 기업에 대한 또 멜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원전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필리티로 탑픽주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K-원전 이렇게 좀 정리해봤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좀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과연 뭘까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미국 칼춤의 반도체주가 급락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뚜렷해지게 되면서 피해 수혜주 찾기가 정말 분주하게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정말 공포심 지금 쭉쭉 밀리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건지 김시윤 팀장님 이럴 때 진짜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패닉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다 단기적인 수명이다 지금 왜 떨어졌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느냐 혹은 심리적인 문제이냐를 봤을 때 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반도체가 좀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던 내용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했을 때 발언들은 좀 표심을 잡기 위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트럼프가 이제 TSMC를 겨냥한 발언들을 먼저 이렇게 원펀치를 날렸고 그 다음에 줄세라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때리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선을 앞둔 일시적인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없던 내용들은 또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겠다 특히 AI 측 같은 경우를 중국에 안 팔겠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우리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트럼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센티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상황들 거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 정도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 발언들이 좀 더 이어지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했을 때 TSMC의 실적이 오늘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공화당의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또 마지막으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런 노이즈들은 먼저 주가에 반영을 먼저 한 상태다 그러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에 문제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저는 오히려 늘렸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기회를 또 활용을 해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슈 노이즈가 있는 것 뿐이지 기업적인 측면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 오히려 위기로 삼고 매수를 조금 더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조회의 그런 기술의 전환점인가 아니면 기술의 시대의 끝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진희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좋게 가요 라고 했다면 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밀리는 게 좀 강렬해요 SK하이닉스의 4%대까지 쫙 빠져서 그렇게 보려고 해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시장은요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과 길게 대응하시는 분의 차이인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트상 조금 약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축소 다시 몇 타점을 잡는 건 좋은데 조금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 분은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보유인 거죠 보유를 하면서 추가로 사준다든가 갖고 있는다든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일정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 향 HBM3E 퀄테스트 통과거든요 자 그럼 그게 얼만큼 중요한 이슈냐 하면 퀄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쪽으로 돈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D램, 랜드 부분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가져가는데 1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었다 예상하는 것은 8월이나 3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 주가는 좀 강하게 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흐름이 좀 깨져 있는데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가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랜드, D램,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민감하게 좀 가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응할 필요는 없고 짧게 보시는 분은 아무래도 현상적으로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또 사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하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에미디안 퀄 테스트 통과되는지 이건 아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기사를 잘 체크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얘기에 앞서서 일단은 삼성전자 SK 보조금 때문에 사업 차질을 좀 빚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들도 있잖아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 뭐 좀 헐벌 툴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부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SK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움직였던 근본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챗GPT로 인한 AI 시장의 성장들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시장이 성장을 한다로 인해서 HBM 쪽에 대한 수혜들로 인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관련했을 때 여전히 초과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두문을 25% 확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AI 칩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유의미하게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쪽은 또 SK이닉스 밖에 없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워낙 생산 규모라든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쇼티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물론 지금 HBM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초과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좀 우려가 살짝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블랙웰에라든지 지금 SK이닉스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거기에다 더해서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삼성전자 HBM3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HBM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이런 종목분들 흔들림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뜯어보면 외국인이 이들 종목분만 계속 집중하고 사고 있어요 왜 살까를 보면 결국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기대감 특히 AI 칩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우리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보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알았다시피 실적이 점점 1분기 대비 나은 2분기 실적을 보여줬고 2분기 실적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기반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맥상통합니다 문제 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뭔가 힐링해주시는 심리상담가인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르사 HBM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슈들은 전혀 기업에 어떤 타격을 줄 만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반도체 조회 전반적 움직임은 분명히 지금 좋지는 않지만 멀리 본다면 그래도 이럴 때 기회로 잡자라고 해주셨어요 택배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는 멀리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고요 중장기적인 분들한테는 그래도 걱정이 또 걱정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걱정이실 텐데 짧게 전략 한번 잡아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구간에서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집의 형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집 형태를 바로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정화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때 가장 안정화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쯤에 흐름을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보호해주는 전략을 취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HB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콜테스트 통과가 되고 이런 밸류체인들이 만약에 조중 구간이 마무리가 된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 이런 것도 더불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 장비주를 보셔야 되겠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함께 더불어서 보신다고 하면 빠졌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현 시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때마다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에 대한 기대감은 뭐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팀장님이 보고 계신 반도체 안에서의 탑픽주는 또 뭐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관련 쪽으로 살펴볼까요 HPS부터 삼성전자, 두산테스나 유니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원픽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의 탑픽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8만 4,700원 등당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저가 찬스라고 보세요? 일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우선 반도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가장 먼저 반등 이제 수급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또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 할 것 없이 조금씩 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오늘 삼성전자와 SK닉스 쪽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특히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여전히 상반 같은 경우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선 닫고 조금씩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장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금 조금 조금씩 좀 모아가 보자 라고 해서 토픽 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그리고 팀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디슈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또 오후짱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화 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다만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